오늘의 그림보따리는 숙면 티셔츠를 준비했습니다. 밋밋한 티셔츠에 그림과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넣어서 나만의 개성있는 티셔츠로 리폼할 겁니다. 요즘엔 열 전사지 스티커를 사용하여 리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매력이 없습니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세상의 하나뿐인 티셔츠는 이거 하나뿐이겠죠? 저는 가끔 입다가 오염되어 무언가가 묻어있는 곳엔 그림을 그려서 색다른 옷으로 재탄생시켜 입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색다른 옷으로 변모한 옷을 보면 나름 소소한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작은 아이디어로 손을 통해 만들어가는 세상은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시중에 패브릭 아트 마카 등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선명한 그림과 색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평소 제가 사용하는 패브릭 물감을 사용하여 리폼 놀이를 즐거워 볼 겁니다. 그럼 작업과정 시청하시며 함께 즐겨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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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